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산하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28개 기관을 19개로 줄이는데 유사한 기관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인력은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재배치됩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산하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구조개혁을 추진합니다. 현재 28개인 산하공공기관을 19개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문화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의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엑스포를 통합하고 산업분야는 경북 테크노파크의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바이오 환동의 산업연구원을 하나로 묶어 지역특화센터로 바꿉니다. 교육분야는 농민사관학교 등을 모아 경북교육재단으로 개편해 경북도립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과 독도재단은 경북호국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안동과 김천 포항의료원은 경북대 병원에 위탁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문화 관광공사, 국학진흥원 등 5개 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사 분야 간의 기능을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도 살리고 또 연계 기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분야별로 관계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합리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말까지 함께 각 분야별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통폭된 기관의 인력은 안정적인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는 연말까지 산하기관 구조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공공노조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TBC 이혁동입니다.